이 트레이닝 과정은 그림자를 계산하는 방법을 외우는 과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림자를 그냥 직관적으로 예상하고 그려주십시오. 분명 더 많은 것을 익히고 알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빛을 파악한다.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면을 파악한다.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부분을 파악한다. 주요 기둥의 그림자를 체크한다. 그래서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많은 자료와 트레이닝을 원하신다면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고요. 또 멤버십 영상도 업로드 3일간은 무료로 제공되니까요. 놓치지 않고 시청하시고자 한다면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빛을 파악한다.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면을 파악한다.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부분을 파악한다. 주요 기둥의 그림자를 체크한다. 그래서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면을 파악한다.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부분을 파악한다. 주요 기둥의 그림자를 체크한다. 그래서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면을 파악한다.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면을 파악한다.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면을 파악한다. 주요 기둥의 그림자를 체크한다. 그림자에 영향을 주는 주요 면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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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회원에게 제공되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드로잉 수업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줌을 활용해 함께 그리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인데요. 그림의 기초를 다지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은 상단의 링크 참고하시면 됩니다.